예, 없는데요? 아, 그럼 다 떨어진 거예요. 참치맛 3개랑 컵라면 맞으시죠? 아, 네. 한태주 씨? 아, 네. 안녕하세요, 부장님. 한태주 씨는 참 좋겠어요. 뭘 말이십니까? 워라벨. 일과 사생활의 밸런스, 저녁 있는 삶. 그걸 몸소 실천하고 사니 참 좋겠다고요. 누구는 저녁도 못 먹고 일하고 오는데 누구는 일찌감치 퇴근해서 저녁을 즐기고 있고 세상 참 불공평하죠, 하기에. 그러니까 그대들은 사원이고 나는 부장이겠지만요. 뭐예요? 참치마요. 하나 드시겠습니까? 하... 한태주 씨. 내가 지금 이거 먹겠다고 비꼰 줄 알아요? 비꼬셨습니까? 드실 겁니까, 안 드실 겁니까? 안 먹어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. 안녕히 가십시오. 안녕히 가십시오. 내려sunken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